트레인 트레인 아까까지 돌아 있었어 드라마 이거 트레인이라서 창문이 안 열린 버스 이런 거였어 창문이 열고 차렸면서 마법의 자전거가 있네 짠게 안 나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해라 정신나간 놈이라고 놀았다고 어민이 누군지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갑자기? 격정적인 인트로 스태프들의 이야기 형도 중부하죠? 어민이 좋아 형이 범인에서 다 버전 따라봤어 우리 범인의 정민이 심지어 여러분 응대요 까지지 말고 이거 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 거라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우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우지가 아니라고 했어 이거 너무 로맨틱한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게 십종사건이 발생했는데 십종사건이 도움을 줄 모른다고 대답하면 이상해요 나보다 시간량이 한 거니까 가볼게요 여기다 뚫고 뚫고 아 저기가 해야 하는 거 아 야 천하 여기 여기 앉아 아 처음 아 처음 근데 아 모르는 거구나 피세기 예 지금 인물들 요렇게 우리 피세기들이 다르게 세 이 트레이